안녕하세요. 토론토 중국어 웬디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독해도 할 겸 또 이 스카브로 지역의 맛있는 샤브샤브 레스토랑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분이시고요. 샤옹슈라는 SNS에서 이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랍스터가 롱샤예요. 랍스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랍스터가 비싸잖아요. 근데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부신통, 마음이 아프지 않을 그런 가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토론토의 후어구어. 후어구어 드셔보셨나요? 네, 중국식 샤브샤브죠? 후어구어. 네, 샤브샤브. 자, 인스터브, 랍스터さん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해장고 진열대에 가시면 랍스터랑 벤쿠버 개랑 가리비랑 오징어랑 생선 등이 있고 새우도 있고요 각종 소고기, 꼬치와 함께 채소, 개구리, 버섯, 튀겨놓은 음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샤브샤브에 넣어서 드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한 게 따로 주문했대요 수암메이탕 매실주스인데 이 호구 드실 때는 속이 쓰린 거를 방지해주면서 또 같이 먹을 때 더 맛있는 매실주스입니다 꼭 가시면 수암메이탕 주문하시고요 매실주스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튀김 고기요리 고기튀김 짜 두돌 튀김, 감자, 빙판 디저트에요 이 젤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양한 기타 뭐 땅콩이나 아니면 요런 샨자핀, 흑설탕 등등을 넣어서 먹는 그러한 시원한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하우치 모두 맛있고요 수암메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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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주스가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입에 잘 맞고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다 그죠? 너무 맛있더라 너무 좋더라 라는 말이고요 수암메이탕 고기튀김은 이제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부드럽고 출치라야한 향수 네 정말 맛있다는 거죠 자 두돌 진황수취 마찬가지로 이 감자튀김도 밖에는 바삭바삭한데 안은 부드럽고 질안웨이더 질안 아시나요? 중국 바베큐 가시면 이 질안펀 이 향료를 많이 쓰죠? 그 맛이 난다고 하고요 빙펀 칭량쌍컷다 네 빙펀 네 시원하면서도 상쾌한 맛이라고 하고요 이 고샤치 진짜 한 빙량的甜이 시원한 달콤한 맛이라고 합니다 자자店도火구味道也很讚 샤브샤브샤브 맛도 너무 좋고요 신생 식잘 네 식재료가 매우 신선하고 풍붙 고향 이 맛도 다양하고 자가 시회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不管 시 롱샤 아니면 시에 또한 신선한 맛이라고 하고요 네 랍스터랑 개가 모두 살이 가득 차있는 그런 맛있는 신선한 맛이라고 하고요 어 보시면 하여 차우다 어 차우다 아 시에크 네 안에 이 알이랑 뭐 이 내장도 싫어다 이런 말이죠 이 개 안에 개껍질 안에 네 롤오 찬찬 네 네 이 소고기 꽃이도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육즙이 풍부하대요 아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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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셀프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나봐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드시면 느끼함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막대가 달린 그런 아이스크림 삥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벤트에 관련해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이 이벤트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한 달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벤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분이 동행하실 경우에는 감자 요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분이 가실 때는 이 샤오스로를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분이 가시면 한 분은 프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10시 이후에 가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레스토랑이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가시면 음료랑 그 다음에 술을 드실 수 있는데 보시면 콜스 라이트라는 맥주는 한 병에 1.99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벤트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떤 SNS든 간에 올리셔서 25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시면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꼬디 네이 숲을 1불에 주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십몇불, 이십불, 이십불 그렇게 내셔야 할 수 있는데 1불에 이걸 드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SNS에서 광고하시고 네 25개 좋아요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5일 안에 받으셔야 된대요. 그리고 이 상호명은 쭈이 촌촌이라고 해서 자 쭈이 촌촌 핀치랑 미들랜드에 있는 플라자에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벤트 1에 나와 있는 게 두 분이 가시면 이 쭈샹투또이라는 거를 이 감자를 감자 요리를 드린다고 하고요. 쌌는 동식 세 분이 가시면 송샤스로 네 아까 그 고기튀김 있죠? 이거를 드린다고 합니다. 공짜로 쓰른 동식 일은 멘단 네 네 분이 가시면 한 분은 프리래요. 자 이벤트 2 보시면 자 무슨 뜻일까요? 네 두 번째 이벤트는 이 레스토랑이 새벽 2시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밤 10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음료랑 이 술을 술도 보니까 어떤 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콜스라이트는 네 한 병에 1국을 해요. 그리고 이벤트 세 번째 이벤트는 다우 른허어 빈타이 분샹스, 치즈 호, 동빈, 치에, 호, 도, 25개 잔, 주, 거, 샹쏘, 이 다우, 고, 디, 태즈 위, 우, 태안, 요, 시어. 자 보시면 어떤 SNS에 이 이벤트 내용을 이렇게 광고를 해서 올리시면 그리고 나서 25개의 좋아요를 받으시면 이 구어디, 이 구어고의 이 숲 있죠. 이거를 1불에 드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 십몇불, 이십몇불 뭐 그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근데 그걸 단돈 1불에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일 내에 25개의 좋아요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레스토랑 이름은 쑤이, 초안, 초안, 중국 이름이고요. 쑤이, 초안, 초안, 중국 이름인데 퀸치랑 미들랜드에 있는 찐종청이라는 플라자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길이 지금 빅토리아파, 파이머시, 월든, 벌치만, 케네디 그 다음이 바로 미들랜드예요. 미들랜드, 그리고 여기가 핀치죠. 핀치, 그래서 인종청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자 내에 영어 이름이 청두 스파이시 차이니스 쿠이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곳으로 가시면 이렇게 중국 샤브샤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SNS에서 중국 관련된 중국어로 된 내용 보고 그냥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도에서 하게 되면 어디냐 보시면 이게 핀치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빅토리아 파이머시 월든, 벌치만, 케네디, 미들랜드라고요. 미들랜드 핀치에서 이 서북쪽에 있는 영어 이름은 청두 스파이시 차이니스 쿠이진 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주소 보이시죠? 네 2시 새벽 2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셔서 한번 맛있는 중국식 호거를 랍스터 또 벤쿠버 개 이렇게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국어 독해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광고로 따로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SNS 보다가 재미있어서 한번 독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